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주 최저기온은 영하 2도, 포항도 영상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겨울로 들어선 듯합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12월 초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뚝 떨어지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4도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까지 올라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2도에서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물결이 다소 잔잔해지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조금 주춤해졌겠지만,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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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